자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 아 형님 하이요 일단 씻고 올게요 아 비스토림도 어서 되요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 비스토림도 어서 접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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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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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ted. 아 아 아 아 아 아 마 어 아 아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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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뱰로 간게 아니라 물 끼얹으러 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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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노래야 이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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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오늘은 연습을 좀 해보려고요 질캐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구조간게 너무 많았어 질캐랑 건제는 컴보 저희도 좀 챙겨놔야지 점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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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배로 많이 보자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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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로 건져야될텐데 저거 아이씨 쉽지 않네 이구나 아 이거 다 뭐해야되지 이쪽으로 가야되나 쒸잇 오케이 여기까지 되는거니까 그게 아닌데? 이겨나가야 되는구나 이거 맞나? 여기까지 하고 뭘 했지? 아 찾았다 생각났다 아 안녕 안녕 이거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똑같네 이것도 아ington 아 아 여기 지금 스포츠 지금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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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같네 아 똑같이 죽일 수 있다 와 이래도 65들이야? 제법 많이 건질 수 있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말고 또 뭐있지? 카운터... 아 이거 왔어 이건 안되나? 이건 뭘로 건져지? 이거다 도전 이거지 아닌데 이쪽으로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어? 펜슬이 어떻게 되죠? 모모님 어서오세요 아 이렇게 가는거다 지금요? 지금 벵기샷 밖에 안될걸? 디스트로이를 못갔어요 지금 아 잠깐만 이거 아닌데 아 아 아 아 네정지 온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때려야되지? 뭐 어떻게 만들어야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꺼진 게 안 돼 의자 다녀? 지금 파랑단쯤은 가야 될 거야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14 13이 웬워퍼는 에반데 이게 17킬 11은 없나? 어 이거 15구나 특수 잡기고 19짜리였네 아 이것도 13개 쓸 수 있겠다 14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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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뭔 개술이야? 스포츠가 있을 것 처럼 생겼는데 왜 있는 개술이지? 비율은 모르겠네 이게 18프레임 20 이거 왜 있는지 몰라요 비율 아벤손? 전투관련 1 일반 기술 1 2 2 1 2 4 1 1 2 3구나 확정은 아니구나 하면 스탭 가고 1 2 4 중단 2 1 2 4 4 1 4 4 2 4 3 4 4 4 4 1 4 4 4 5 4 아 시비딜케 이겼으면 되겠구나 아 시비딜케 이겼으면 되겠구나 아 시비딜케 이거다 샤인 운영 어렵냐구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려운건지 모르겠어 아프 포 포 이것도 콤보로 쓰는데 어 되겠다 어 근데 샤인 하지마세요 사람들 안하는거 보면 알잖아 어 이것도 호밍기인가? 뺑발 이것도 스탭이 되네 호밍기 벽컵 넣는거 몇이야 이건? 14 델케를 이걸로 할 필요 없죠? 아 삼양발 하면 스탭이 되겠구나 이거 펀지는거 이거는 1프레임 연결하는거 그냥 1프레임 이룩기 벽업 했으면 좋고 이거 하는거고 이거 이거 넣어볼거 같고 이거 피살기 이거 19프레임짜리 뒷자리 엑스 잡기 이거 2득기 찍는거 이거 깡발 이게 파쿠 이 양발 이거 공찬손 공찬손 프레임? 23원 24원 퍼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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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er 퍼킥 50원 퍼킥 2t نت걸 ining ME 1t 가 2t 똑같은데? 상단 상단 똑같이 상단인데 뭔지 않겠지? 잘 모르겠는데 세이아같은거 아 이거 맞다 기술이 있더라 아 포샤니 어서오세요 아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사실 못가요 그렇게 빨리 못가 네 잠깐 딜캐 해봅시다 16 13 11 그 다음에 이게 14였지 기상 딜캐가 그렇게 안좋은거같은데 4-3 아 4-3였구나 잠깐만 3-2-3 이었어? 3-2-3 이었구나 저게 어 양선두있네? 양선도있네? 어 발도 있다 이거 몰랐는데 문단이 있구나 잡기 잡기 아 이것도 패링 있네 어 이거 콤보 되겠다 어디 보자 아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보고 있었어요 슬라스텝이 되게 쉬운 거였구나 아니 할 필요도 없었네 어우 몰랐다 슬라스텝 아 그래요? 슬라스텝이 원래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3,2,3이었거든 이것저것 해보고 있었어요 아 아 아 갑시다 오늘은 올라가야지 오늘 빠유빵 하려고 했는데 야 이거 할래 근데 그래도 나는 쓰는 기술만 쓸 것 같긴 한데 내가 딜캐 12득개짜리 찾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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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싸움 다음 싸움 다음 싸움 나도 있어요 네 네 오 뭐야 나이스 나이스 아이씨 뭔가 이 게임이 저 유부녀 밀폐사랑 바다 뱀 누구냐고 저거 왜 내 바로 앞에 있냐고 아니 또 버그 걸렸다 캔슬 때리면은 버그 걸릴거야 봐봐 멈췄어 또 안먹어 이거 누구냐고 이거 아이씨 지지배배님 정역하시러 오신거 좋은데요 아이디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모란장님 어서오세요 그러면서 막 본인 아니세요는 뭐냐고 아 언제 샀어 아 뭔 사실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 뭐냐고 2시간 돌렸다고요 아 그런 산다티비 같은거 없습니다 2시간 돌려봤는데 벌써 주황단이라고 진짜 가슴 아프다 아 아 아 나 왜 아이디로 자꾸 그런거냐고 근데 지금 그렇다는거 같아요 그 나라는 뭐 보드타고 노나보지 뭐 아 아 이게 12득캣 찾았어 근데 이득 개세다 13이야 잠깐만 아 아니구나 뭔 니나에요 주니에요 뭔소리를 하는거야 필요없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승급할거 같은데 여기서 이기면 승급할거 같은데 이기면 승급할거 같은데 자 오지마로 카운터가 되려고 많이 하죠 어 움직이면 안돼 뒤집기 보통 저거 한 다음에 빅터들이 하단부터 많이 끓더라구요 벽 안썼죠? 들어오는거 노려서 100이겠지? 아이씨 콤보 이걸로 안할려고 아까 바꿨네 그러고 바꿔줬 와 벽까지 바로 보네 어터 팍킥 그냥 이거 여기까지 팍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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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일어나는거 모르겠네 일어나는것도 좀 조심해야겠네 일어나는거 노려서 뭐 할 수 있네 팍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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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냥 지른거죠 이건 안시게 하지 말고 백댓이 원투도 조심하지 원투도 포 같은거 한번 써주자 아이고 완전 포로 했어야 하는데 저 유부녀 미프사랑 받으면 저거 되게 거슬리잖아요 누가 봐도 처음에 시작할때 4단 끊어주면 좋아할거 같고 맞아버렸네 아직 안되다 들어오는거 노리고 컷킥 뭐할건데 이제 할거 없잖아 원 히트시켰으면 내가 플러스 8인데 아래서 눌렀다 VLP 쓰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좋은 기술인건 알아요 저 횡처도 잡힐텐데 아이고 추정 못했다 으으 레투기다리죠 다른거 더 습시다 왟팬칸 안 나오지 안다 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가드 뚫릴 것 같을래 이 사람? 아이고 내가 뚫렸네 히트 여기까지 어? 저 뚫면은 라스죠? 아이고 아이제 막아서 못 이기겠다 아아 여기서 그냥 내가 이득 있을때 내미어스가 됐어 네 가뎀 생겨가지고 내가 피가 많았는데 보니까 피가 따라 버렸네 이거요? 연습 한번 하고 갈까? 아아 아 쥬는 아닌거 같아 그니까 내가 그렇게 막 리스크 적으면서 게임하고 싶지 않아 타이밍이라도 내가 뽑을 수 있는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는 특정 기술 다음에 자세잡아서 때려야되잖아 이정도 속도는 나가는데 그냥 이정도 속도로는 나가요 어 아 아 이거구나 어 된다 아 잠깐만 그까 아 아 아 아 아 오시 오시 이거야? 이거 할 줄 알지 몰라요? 개쎈데? 93에서 40딜인데 이게? 이걸 쓰라는 거지?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중단이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 잠깐 동안은 버거 빵은 좀 중지하려고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마신을 박아도 되고 사실 오늘은 빠유빵을 할까말까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사람 데려다가 토토 하는 식으로 지금 내가 어쨌든 당신들은 이길 수가 없어 지금은 아 그건 알아요 아니 아니면 이길 처럼이 아니고 언젠간 이겨야지 아니 아니 그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아니 버거 빵을 하려고 해도 뭐가 돼야지 하지 빠르네 미남 아닙니다 고마워 성능 좋은 거 같아 사람들이 안해서 문제야 이것도 이제 전설 속의 동물이 되는 거 아닐까? 와 근데 스티브 후지다고 사람들 안하다가 갑자기 오늘 왜 두 명이나 보냐? 아 메리슨이 오랜만이에요 어 왜? 형 질책하고 기사먹겠다 16이들아 기사먹고 지금 아 축축축 아우 행신 오! 무려 이득이 4라구? 하지만 마이너스였지만 아 안좋아 아 그만해 아 그만해 아 그만해 그 뒤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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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게 벽에 가겠지? 오이씨 아이템 아이템 프라 개사기 개비지? 어휴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 요시도 좋아 아스세라요? 걔는 그냥 성능 자체가 좋아 아 얘도 좋아 얘는 모르면 그냥 맞아야돼 아스세나 딜도 준수하고 그 다음 공천각 안앉아지는게 좀 에바같아 개겼죠 한 번 더 아잇 아잇 와우 시회? 문야 너 딱 대라 아이씨 왜 개기냐고 오 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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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쓰면 안되네 많이 배기 싫은 편이지? 아 티켓 안되네 이거 그만해요 이거 와 씨 잘했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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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땐 개기신이 급할땐 개기신이네 이렇게 럭퍼, 그렇지 잠깐 앉았다 뭐, 이제 하단 칠거지? desert 스팅 지나 west 아 이거 안 날다 아이고, 어차피 아이고, 어차피 아이고, 되겠다. 와, 저걸 저걸 쓰네? 오케이 뭘 할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판 더 이기면 올라가겠다 제가한테 얼마나 두꺼 맞았네 그걸 맞겠냐고 한판 더 이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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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팔꺼죠. 그렇지. 아잇 어? 14야? 어? 수고하십니다 모르겠어요. 잭이라고 했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화를 낼 생각 아니었네요. 아 잭이라서 하는거 아닙니다. 근데 진짜입니다. 예 어 그래도 올라갔다. 비트 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그 아니 뭐라 옛날부터 좀 그게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약간 나도 개념 없이 하는데 나보다 개념 없이 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따.. 잠시만요 Ek缠 자막에 쥐고 아 저 잡기 저 잡기 못 풀어줘야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table 으으으으으어어어어 너 좀 잘하는거 같다고? 잘하지 너 많이 올렸다며 아니 나 말고 쟤 야아아아아 쟤니 내가 쟤라고 하는 것도 혹시 그건가? 칠레인가? 칠레인가? 칠레인가 칠레인가. 칠레인가? 어 뭔질이야 저거 칠레인가 칠레인가? 아 아 아 나 뭐하냐 이거 왜 왜 3 누르고서 왜 안나가지 이러고 있었네 아 나 뭐하냐 이거 왜 아 어 뭐야 허리가 부정 캤다 님은 좀 작게 푸세요? 아 좀 푸시네요 어 조짐 파킥? 아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어.. 왜 이렇게 못하지? 잡기를 못쓰네 어.. 저기서 하단 생각했는데 아예 생각을 잘못했나봐 리이니라아 리 대신 리리가 나왔습니다 하이하이 하이하이 사망하듯이 아니 리리는 좀 그래 또 벌써 광등이야 여성 뭐야 이거 커버가 왜이래 커킹! 아 저거 15G 아 이거 그냥 띄울껄 아유 바보 어 나 커버 왜이래 아니 저게 왜 역시 세이어가 최고다 캐릭 밸런스 내일 또 패치한대요 어? 잠깐 저거! 아 그냥 띄울껜가? 안뜨나 저거? 아 그만 개개세요 선생님 아이씨 펴비 안잘네 와잇 그만 개개세요 일어났을꺼지 아시네 아이씨 펴비 안잘네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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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13G 엠 엠 어이 뤠 뤠 핵슬로 해야하는데 저 진짜 아니야? 아, 내 홈기 아 근데 마신껑 오 뭐야 아 미쳤나봐 이걸 왜 누르잖아 멍청아 아 야 야 야 오 나 왜왜 이렇게 못하지 아 리리 앞에 10년기 이거 아니 뭐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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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뻔한가? Oh, 나 파프. 오연이 어서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나 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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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프. 나 파프. 아, 나 파프. 아, 나 파프. 나 파프. 나 파프. 나 파프. 나 파프. 나 파 파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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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프. 와 이건 미쳤다 데미지 에에에 그래서 그런거같애 벽앞에서 토네이도를 한번 더 쓰는게 무조건 데미지측에서 이득인거같애 안들어가지네 그냥 미로이? 유현송이요? 아아 뭔지 모르고 궁예야? 아 이거 19프레임짜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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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됨 실제 인물하면 안됨 아닌가? 궁예도 실제 인물인가? 아 아 나 리로이 처음 맞나봐 아 맨모습 하지말라고 예 모잇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참해자? 아이씨 왜 콤보가 자꾸 이래 그건 더 위험하잖아 그건 좀 짬이 쌓여야 될 거 같아 아니 왜 원 원 그것도 있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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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건져올까 각본 안총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겼어? 컨너 안한거에요 아이고 아이고 내 히트 어디갔니? 아니 저 산다팀이 저거 왜 저격하려고 또 기다리고 있냐고 인간아 나 나 나 나 나 이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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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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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배밤은 거기 왜 들어가냐고 지금 죽도 못쓰고 있구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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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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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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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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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 나왔다. 아 진짜 빨간 단 나온다. 아 진짜 빨간 단 나온다. 아 지금 저 이 악물고 하고 있어요. 아 왜 왜 스트레스 받지? 게임이 게임이? 아 이게 막 나도 객이는데 상대도 객이니까 돌아버리겠네. 아 예. 아 예. 아 예. 5 오! 4, 4, 으까봐! 어? 1.2.1.2.3.4. 희유 슬림 어휴 아하아아아 아아아아 얼마 안남았다 1,5,4,4,4,5 왜 50 징 오우 으흐 아... 하드웨어 더 빠르시고 모두내, 맘! 러시아 러가어 죽을거 같은데? 아아 내가 죽네 아 5선 했으면 잡았을라나 아우우우우우우우우 아아 나라 스텝 자꾸 안준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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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다 이거 이건 좀 잘했다 아 뒤심이 어서오세요 아이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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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라운드 으어어어어어 어머나 죽었다 아 마이오님 어서오세요 죽었는데 이거 졌어 아 못참았다 이거 그니까 아깝다 감사합니다 iga 아 재밌었습니다 어 레아 엄청 잘 쐬시네요 이러면 왜 전주 탕수육이냐고 아 감사합니다 개못함 그만 좀 쏴 임바드라 아 너무 가까이 썼다 저기 살아있어요 그거 줄었다 살려줘 생각보다 잘 안거에요 그거 같은데 이제 마음놓고 쉬운 방네 생각보다 잘 안걸려줘야 돼요 으악 살았다 왜 안다 파킥 아아 걸러 들어올 것 같은데 아유 점프 그럼 칭찬을 하지 말든가 으악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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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근데 단 차이가 심하다 지금 큰일 나요? 아 부서졌습니다 차이 디스 찍었다고?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렇다 린은 모르겠는데 어제 처음 시작했다고요? 원맨 그게 슬프다 어제 처음 시작한 사람이 그정도인데 아크 바까 시체조 아으아 아이오 아이오 저것도 봉황팡정임? 아 샤인이요? 저도 이거 샤인처럼 하는거 아니에요 저 샤인이 이런 캐릭터 아니에요 와 겁나 작게 된다 폼 됨 아까 해봤던 앗 펑갈 카운터 2LK로 한 다음에 그 3,5선 해가지고 건질 수 있어요 따로잡았다고? 저 진짜 떨어질겁니다 네잇? 우리 쎄요 강캐 1IP가 뭐지? 저거 아아 나 하고싶은거 왜 못주냐 오우 잘했다 아 1IP있음 아 1IP있음 아우 개 아프게 맞을텐데 차렷 헐 작게 푸는거 안바뀌어요 근데 지금 안풀리는 캐릭이 있대 아 그렇다 뻥 빅터는 저 뭐냐 앉아야되는게 따로 있더라 그니까 뭐라야되지 그 뻘롱 하면서 하는거 그거를 잘 노려야되 근데 빅터 사기기랑 빅터 이거 뻥발 카운터 이걸로 꺼낼 수 있어요 아아 안풀린게 아니고 짧아요 브라다 아 히히히 히힛 응 히히히히 타깃 힛 힛 질 힛 힛 힛 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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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이에요 지금 13이야 바뀌었어 누가 그럼이 아니라 내가 프랭크 보고 봤다니까 베이 안녕 13이에요 지금 딱 기다려 외로프 안나오는다 13이랄까 지금 발동 아 반송이 시상 아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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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없이 지켜봤는데 아니 뭘 하려고 하는데 아 끊기네 확실히 바로 쓴다고? 아이고 에잉 아이고 거찬네 원포 카운터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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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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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 이거 그거 뭐죠? 반절기? 마싱밖에 없고요? 방금 삐긴! 1삐크 안속에 아유 못풀었다 네 원짱 많이 쓰시네 아잇 이따가 계속 반겨는 없네 아이고, 죽나? 아이고 또 죽었습니다 오우 오 저 서브 와네 환경 썼을거 하네 아이씨 펭 잤네? 아이씨 미접을 묻은 전자리 자세이지 이 거지 같은거 미접을 나왔어 미접을 찾아라 미접을 넣은 전자리를 아이고 아이고 망했다 저렇게 못 걸려요 제가 야당초 아본기니 뭐 그런 것들 자체가 없어 그런거 못 볼 음 음 아 сами 어 음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선 맞아 죽더라도 이거 그냥 다 됐을 텐데 슬라야? 슬라 잘 못써요 10년 또 어디야? 아하 저 슬라 안 너무 싫어요 빨강단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아하 렉걸리는거 봐 상대측에서 렉걸린다 빨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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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뭐하니 뻥발나갔어야 된다 아 헷갈려요 선생님 다른자끼야? 그런거 작판 치면 오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와 망설임이 없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선생님 좀 망설임이란 걸 가져 보시면 어떨까요 오우 일직선이야 일직선 들어와요 들어줬지 오우 아이고 오우 round 2 fight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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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 잡을 시간은 줘라 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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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소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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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아니 폴인데 왜 아이디가 메르스야 폴한테 자비가 어딨냐구 자부금님 어서오세요 엘씨 아님 어 갑자기 렉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근데 서버가 아픈가 아 너무 멋있다 아 너무 멋있다 테스트 킬 솔 зд 얼 공간 수고싶다 공간이 아니네 아님님 야야야야 어이 쟤나예뻐 아니 좀 멈춰봐라 1초라도 어떻게든 얘 1초도 안 멈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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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도 안 멈출 1초도 안 멈추냐 sustaining 4초도 안 멈추 5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유시드 어떻게 뚫어야 되냐, 저런거 릴넨 릴넨 아니 그 사람들이 시동기를 의식을 안해 그냥 질르고 봐요 아 모르겠네 뭐 자세해 아니 나 모르겠다 하고 라운드 투 파이트 원해 진짜 뭐야 ㅆㅤ 으으으으으으 아.. 세계야 시계 쳤는데 안뜨렸다 어? 죽었다 아 나 왜 왜 갑자기 게임이 있다고 하지? 아 참아야되는데 왜 참지 못하냐 아 또 버그 걸렸어 상대가 칼캔슬하면 이렇게 되더라구 멈춰버렸네 아우 와 분명히 멀리 갔는데 흐흫 흐흫 끝인가요 그러게요 어 오늘 더하면 안될거 같은데 딴거 하자 어머나 뭐가 들어가니 지금은 더하면 안될거 같아요 이게 마탱이 갔어요 바로 갑시다 치킨 사왔다구 치킨 사왔다구 치킨 안먹은지 나도 오래됐는데 치킨 안먹은지 나도 오래됐는데 뭔가 재밌게 할 수 있을만한게 없을까요 이거 십덩입니까 요즘 십덩 안한지 좀 오래됐습니다 십덩 할 줄 아는거에요 군필만 아는 문제 뭐 보트에 있어요 틀소리들어 박뱅장임 박뱅장임 근무나가 시간입니다 이건 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근무였지 맞아 붙임본 근무 와 화생말 화생말이라 썼네 공이 와씨 분대장 수첩이야 8번 온몸 비트기 깔까리 저 깔까리 아직도 있어요 이거 깔까리 개좋아 단합 여기다가 라면 끓여먹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소트리스도 틀이죠 소트리스도 틀이죠 오 유경인가 오 스톡인가 오 비팜인가 오 에이텐트인가 아니 반압이 우리 개 더러워가지고 못샀어 오덱인가 꼬불인가 호캉기인가 뭐야 어 님들 이거 뭐라 했어요 비닐밥 우리 음쓰라고 했거든 우리 거의 음식물 쓰레기라고 했어 비주얼이 그래가지고 와 사물 비빔 소스 특히 이거 나오는 날 저거 나오면 환장합니다 거지같아요 공무신조 와 개 오랜만에 본다 국가와 국립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그냥 하나 우린 자유민주지를 수호하며 조국통위를 잃고 있는다 우리는 시정관에서 훈련으로 지상전에 승리한다 셋 우린 법규주사하고 상관명예 우린 명예실이 지피며 전후회로 국계단결하며 어쩌라고 전후회로 국계단결같은 소리하네 해빙소 어 이거 소음소리 아니야 아 잠깐만 마음의 편지 아 소음소리 되어있네 메무실 메무반 나 이런데 이런 침상에서 잤어요 나 군대 있을 때는 개별 침대가 아니고 이런 침대였어 관물도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이거 신식관물대네 거기다가 메무실이겠지 메무반일텐데 메무반 방동면 아 방동면 말고 이거 경화통 경화통 얘기하는거 없지 유동발 가스 조절 나사 아 가스 조절기 나사 아니었나 모르겠다 통신보안 통신보안 집에 전화할때 통신보안이라고 해본적 있어? 일단 나는 없어 옆에 동기가 집에 전화해서 여보세요가 아니라 통신보안 이지랄하고 있더라고 했어요 그게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중에 있더라고 통신보안 우상탄 이상우 대관인가? 통신보안 병자분 근데 이거 말고 상황실에 근무하게 되면 상황병에는 뭐였더라 안녕하세요 행복을 어쩌고쩌고 하는 멋반부대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는게 있더라고 민간인들 상태로 아직 몇반부대인지 기억나는데 얘기하면 안되겠지 그거 천천히 오세요 오른명입니다 대관이 뭐냐구요? 당신 이거 몰라요? 안되지 이거 뭔지 모르세요? 이거 곰돌이 대관입니다 이게 저거에요 군대가면은 대검 하나씩 주거든요 총에다가 착범하는 그 대검인데 이렇게 생겼어 곰돌이 전광 뭐야 대검이 마지막이었네 대검으로 전광이 까여 보셨습니까? 개아픕니다 선임이 불러가지고 야 바다배배바 일로와봐 하면서 탕탕탕 겁나쳐 개아퍼 근데 맞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심심해서 같이 맨날 근무 고장으로 거의 들어가던 선임이 있었거든요 한때 야 바다배바 너 내일 즐거운 재밌는 얘기 하나 들고와라 재미없으면 너 이걸로 개맞는다 이러는거야 하 당시 저는 지금도 재미없지만 개재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방탄으로 맞고 대검으로 맞고 뭐 별의별거로 다 맞아봤어 지불 왜 왜 그럴 수도 있지 그게 군대인데 아니 여기서 안 맞아본 사람 없지않나? 군대가서? 어쩌다보니 군대 얘기로 넘어갔네 아니 그 저는 이등병 때 자기 관물때 아니 내 관물때에다가 간식 안 넣어놨다고 뺨싸다고도 맞아봤어 한두 번도 아닌 그런 부대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저거 요거 재밌겠다 세례차이라면 세례차이라면 어? 녹황색사회 아닌가? 뭔지 하나도 모른데 녹황색사회 노래일거 같은데 나도 뭔 노래인지 모르겠다 예 모두가 귀신다 없더라 일본 국정원 넌 필요없다고 ㅋㅋㅋ 봐봐 녹황색사회 왔잖아 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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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쟤 líder 애네 쟤 또 주또 주또 얘네 멜라라는 노래가 있는데 되게 좋아 이거 오피셜하게 댄디즘 노래인데 기억이 안나 제목이 아 크라이베이비 유명한 애들이야 이거 보치더락인데 이거 제목 모름 이즄맵 다 따로 맞춘게 잘하시네 어 이거 놀아가미인데 제목이 아 광란해이키즈 키스일걸? 키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지 모르겠는데 아 청춘되지 아 이거 개 유명한 건데 맨날 듣던건데 맨날 듣던건데 또 요 메이키킬라 메이키토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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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넘어갑시다 너무 유명해 요것도 댄데즈미 이거 몰라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린 워툴이요? 아 아 나는 최강 아 또 아니야 그거? 이거 피날레 이 노래 되게 좋더라 근데 어디 나오는 노랜지 모르겠어 이거 그냥 J-POP인가 보다 상관없는 그냥 J-POP인가 보다 상관없는 그냥 J-POP인가 보다 이제 너무 많이 들었다 10병 맞추기 안된다 근데 요즘에 다 따라 맞추는게 보여 아 아 그거 베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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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유명하지 아 이거 뭣들 아이? 해수의 아이 그거였는데 브랜드 이스테이프였나? 바다의 유령이네 롬 머스키 에어맨이 쓰러지지않아 에어맨이 쓰러지지않아 너무 유명하지 이거 핀레콕한 이 노래 되게 좋아해 랄롸씨 그 유튜브 본 맨날 나와가지고 딱 딱 딱 딱 딱 베베님 오늘 씨떡할까요? 어 저번에 그거 오크셋만 카라스나 쓰리? 그것도 되게 옛날거 아닌가? 당신이 왜 이렇게 옛날거 좋아해? 스물몇살이라네 이거 후지이카제 같은데 이거 후지이카제 같은데 바운드야? 아 그래요? 어? 이거 그건데? 그그그 오토나브르 이 그룹 애들이 되게 웃겨 헛살이 제일 키 큰 애가 아마 메인 그런거 아닌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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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애니 제목이랑 파인애플 크립토네 음 제목이랑 저거 뭐냐 가수랑 거시기 맞추기 했던 그런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목나가자 하던거 그런거 재밌게 그런 맵 더 있을까요?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아이네 쿨아이네 이 시대 또 십덕하고 있음 아니 이거는 유명하잖아 라이브에서 춤춘다고요? 이건 유명하잖아 라이브에서 춤춘다고요? 근데 나 이거 안봤음 어베스필름 레드 니키 에이키 아이아빼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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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지월님 아 뽀빼 아 뽀빼 베트 찍었다고요? 좋네 아이아빼팬 어? 이거 아이아빼팬 이거 아이명노랜데? 아이아빼팬 스쿼시다케 하는 그건데 아이아빼팬 얼거벗은 마음이요? 아이아빼팬 아이아빼팬 유튜브 챕팅 올려야 되는데 etin 아이아빼팬 안되면 뭐 그냥 이렇게 해야죠 이거랑시 채팅은 여기다 치우실 필요없어 이거 뭐지? 사이코패스 얼굴 없는 그건데 이름 없는거였나? 이런거였나? 이런거였나? 숙명 이건 스파팸 아니야? 습 pliers Mr Tom Mr Tom 이거 진격의 거인인데? 뭐 있지? 뭐, 뭐, 홍련의 화살 맞음 이거? 뭐를 쏴라 그거 아니야? 아, 심장을 받쳐라구나, 그거. 이게 뭐지? 실루엣 아닌데, 이거 뭐였더라? 나루토 노랜데? 싸인플로우요? 그냥 싸인, 아 싸인 났나? 맞네. 와, 이런 목소리가 어디 나오지, 저 노래? 개쩐다. 모르겠는데요? 아, 이거 또 스팟팸이야? 진짜 어질어질하네. 어? 유! 옛날에 되게 자주 들었는데, 이거. 개오래된 노래들, 이것도. 어? 엄청! 나, 이 노래도 되게 좋아했을 때. 이거, 아이리 칸나가 부른 버전 되게 좋아했을 때요.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언제 쪼 거야? 이거 전에 들어봤던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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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봤어 전에 어디서 들어갔지? 간노우즈 이게 노래다 이게 그랜드시킵이다 에에에 요거 네 나 이거 내용 안봤거든요 내용을 대충 알아 그냥 얘네 둘이 도망쳐가지고 세상이 물에 잠겨서 다 죽었다더라 어? 유레타 마리고 이 노래 너무 유명하지 노래 너무 좋아 이것도 댄디즘인데 뭔노래? 서브비트 예 말씀하세요 형님 8인자 망을 보여줘 불명하지 않다구요 죄송합니다 어 인터넷 아이돌 어? 인터넷 아이돌 인터넷 아이돌 어 이거 설마 그거인가?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쇼츠에 맨날 나오는거 모릅니다 모릅니다 어 퍼스트 슬람덩크? 슬람덩크 극장판에 나온거야? 극장판 안봤어요 극장판 안봤어요 알거 같은데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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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맞아요 이 사람 가수 하면서 연기도 하는구나 그런가 모모님 가수만 알겠다고 저도요 누구세요? 이 가수 모르겠습 이거 또 호신호갠이야? 어떻게 아세요? 상탭 안보셨나요? 보긴 봤는데? 제목에서 좀 나이가 느껴지는데요 아 손사상 너무 좋아요 스페셋 시루시 흫 ㅎㅎ 모두가 친다 이거 사쿠란보 식사 ref 식사 식사 쇼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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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유명한 것만 나오네 오타쿠에게 사랑은 뭐 어쩌죠 그건데 다들 노래 제목 아 픽션 그냥 스즈미에요 이렇게 만난거야 얘네둘이 좀 잘생겼네 잘생겨서 다시갔다 저정도 생겼으면 돌아볼만 하지 어 하늘 3개였구나 빛이 아닌가 크으 이게 근본이제 그니까 헷갈려 어 이거 베가스 노래인데 기생수 노래 여기 퓨어 앤드 라우팅인 라스베가스 베가스 내가 알았어요 얘네들 옛날에 그 대정령씨 그 이 노래 아 이 그룹 되게 좋아했을 때 그 노래를 다시 느꼈어요 이거 몰라 가운디 가운디 이런 노래도 많이 했네 제가 옛날에 대정령이라고 방송하는 사람 있었거든요 그 사람 방송볼 때 많이 들었었어 내가 그 사람 나락갔음 아직도 해? 아직도 해? 아 근데 나락가지 않았어? 아직 하는구나 되게 엄청 유용해서 아 그것도 그렇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좀 말을 좀 거지같이 했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놀라 실수했네 죄송합니다 좀 심각하게 논란거리다 이거 잘못 죄송합니다 조심해야겠다 다음부터 보컬로이드 쉬운거 10개만 해볼까? 첫번째부터 모르죠? 미달열 저번에 봤는데 이거? 바로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나 보컬로이드 거의 모르나봐 한국 유튜버 누구세요? 아 곽튜브 이렇게 생겼어요? 그 배너가? 몰랐어 김정국씨인가? 헬로안씨인가? 우압굿 누구세요? 아 이분이 방막미알라버리 할머니야? 누구세요? 어 이 사람 어디서 본거 같은데? 진블론가? 아 이분이 죄송합니다 이쪽은 지목이 뭐 몰라요 심튜브 심튜브라 해야 되나? 걸그룹이 뭐 세대가 있어? 뭐임 이거 딱 요것만 하고 잡시다 요거 봐도 마키쥬 요거 봐도 마키쥬 뭐잉? 맞네요 뭐잉 우유 에? 아 이거 은혼이야? 하케 구루이 마녀 배달구 키키 일멸의 칼날 너의 이름은? 아? 원피스인가? 불꽃 소방되네 아아 이게 뭐지? 이게 스파템인거에요? 아이네 다이키 구속을 뭐지? 무브사이코 루팟 진기오키 진기오키 아룸톱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아룸톱 샀을게 정말 암튼 그거 이거 좋은데? 도표부 도표부 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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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사진을 아 어떻게 꺼! 몰라 그냥 봐 잘 그렸다 생각보다 아 도로로야? 이건 뭐야? 체인솔랭? 아아 아 일상? 나 왜 이거 보면 일상밖에 생각이 안 나지? 아 아 어? 비바비라고? 이건 뭐야? 왠지 그거 같은데? 그 그 놀이공원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아 그거 뭐지? 그 풀메탈팬이 그 작가가 한 거 있잖아 그거 아마기 브릴리아트파크 이거 아니고 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나한테 이거 그거지 주스로 있잖아 뭐이? 아 벼랑 위에 폰 폰형 이거 안 봤어 와 개 똑같이 개 똑같이 그렸네 오이씨 서른 깨는데 시간이 남아 일반 상식 10개만 해봅시다 19세기부터 20세기 바다에 10년에서 15년? 아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거? 난 모르겠다 다음 밀네랄 비타민이네요 아니 이거 어떻게 보라고 이씨 어서와요 툰맞추기 웰툰은 잘 모르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봐도 한 2분 음 염소 시리터냐 이건 바다에 사는 동물 아닌가? 어 아닐 것 같은데 물께네 맞아 얘야야 물께네 아니야 철권에서 판다 이렇게 울지 않았어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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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라니 너무 많이 들었다 개구리죠 이게 염소 아닐까? 어지럽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구요 아이고 힘들어라 맷돌기는 또 바빠 저 자러갑니다 맷비둘기 소리도 알아? 어? 바이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네